초대 예식에 앞서서 걸고 가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리로 표정여 아멘 너희 모든 나라들아 요하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 주어다. 우리에게 행하신 요하의 인자심이 것이고 요하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595장입니다. 찬송가 595장 찬송가 595장 찬송가 595장 자를게 하시오 이 우리의 정을 배울 때 창밖에 하소서 항상 깨어소 열기로 들으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